안녕하십니까 통학고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오늘도 중3의 옷을 완전히 벗고 이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시기가 왔습니다. 자 중학교의 졸업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고1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선 지금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풍만이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 할텐데 제발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풍만이들 중학교 입학할 때는 기억이 잘 안나겠지만 고1 입학에서의 마음가짐은 좀 다르지요? 그러니까 이제 왠지 뭐 뭔가 대입에 대한 단어가 막 틀리고 수능이고 막 내신이고 막 하니까 그냥 아니 뭔가 막 미친 듯이 공부해야 될 것 같고 그치? 막 목숨 걸고 막 내신을 완성해야 될 것 같고 그냥 마음이 막 조급해져요 그죠? 정말 제대로 공부해서 막 좋은 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막 부담감이 막 생기면서 다크서클이 무릎 밑에까지 내려와 틀리고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왠지 막 부담감과 걱정, 불안함, 완전 대박! 사실은 이런 미래에 대한 생각은 장풍이도 지금 장풍이도 계속하는 고민과 걱정입니다. 그럼 이런 고민과 걱정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나의 꿈을 위해 고1의 우리의 고1 시작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지금 바로 긴급 점검 들어가 봅니다. 자, 우리 풍만이들 이젠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될 시기가 왔습니다. 이젠 바로 행동할 때 고1 시작을 앞두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풍만이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꼭 꼭 실천해야 할 몇 가지 요소들을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신의 꿈과 목표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것. 내가 도대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니? 목표가 없으면 의욕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욕이 없으면 능률도 떨어지지요. 이러한 악의 악순환이 이어지니까 계속 돌고 도는 생각만 하게 되지요. 그치? 그러니까 좀 더 내 자신부터 얘들아 발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렇죠? 이 기회의 얘들아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쌈쌈해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가를 내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고 부모님과도 한번 의논해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이건 그냥 멍을 때리는 것이 아니야. 그냥 먼 미래의 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10년 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나는 고민. 이 고민의 시간을 꼭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멀게는 3년 그리고 짧게는 1년 한 달 일주일의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죠. 계획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얘들아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루의 목표에 대한 계획 일주일의 계획은 정말 목숨 걸고 한번 지켜보자는 거야. 이러한 자그마한 계획을 성취하면서 나중에 큰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또 한번 해야 될 것 자 자신의 학교의 내신 스타일을 파악해보는 것 자 고1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바로 내신 즉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신 시험이라는 것은 학교 선생님들께서 직접 출제하는 것이므로 학교마다의 내신 스타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의 시험은 서수령의 비중이 높구나 교과서의 탐구활동에서 수행평가가 나오는구나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해서 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출제가 되는구나 등등의 내신 스타일을 한번 파악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어떻게 파악할 거야? 우선은 담당 과목 선생님께서 직접 여쭤볼 수도 있고 그리고 눈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보는지 한번 살짝 보는 거야. 어? 살짝 보는 거야. 어? 너만 봐 있으면 대박이지. 그치? 딱 보는 거야. 그리고 지난 학교 시험 기출 문제를 구할 수 있다면 구해서 한번 풀어보는 거죠. 종종 학교 선생님들께서 학력평가 기출 문제를 참고하시기도 하니까 메가스터디 풀 서비스에서 지난 기출 문제를 뽑아서 연습해 본다거나 이제는 고1 우리 풍만이들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분석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 능력을 통해서 나의 내신 실력은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중학교 때랑은 완전히 달라. 중학교 때는 숟가락으로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 멸치도 얹고 뭐도 얹어서 이렇게 먹인다고. 그러면 너희들은 씻기만 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얘들아 너희들이 젓가락질도 해야 되고 입에 맞는 반찬이 무엇인지도 찾아봐야 되고 하지만 요리는 내가 할 거예요. 그냥 먹어. 그냥 먹어. 풍만이 비타민. 비타민 먹어.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첫 시험. 1학기 중간고사를 완벽하게 대비해보자는 것. 자,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하느라고 3월, 4월을 정신없이 보내고 나잖아? 그러면 뚜둥! 4월 말에서 5월 초쯤 내신. 내신에 반영되는 첫 중간고사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풍만이 잘 생각해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에 얘들아 가장, 가장 제일 쉬운 시험이 어딘지 알아? 바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 모든 과목의 얘들아 제일 앞 단어는 쉬워요. 그리고 첫 중간고사의 양은 적습니다. 뒤로 갈수록 공부해야 될 양도 많아질 것이고 뒤로 갈수록 점점점 어려워질 것이고 그리고 시험 범위도 점점점 많아지고 그름에도 불구하고 고1 첫 중간고사를 보고 예상치 못한 점수에 우리 풍만이 막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 그러니까 더더욱 반드시 고1 첫 중간고사의 1을 안고 물어야 되는 것이지요. 자, 앞으로 보게 될 시험 중 가장 쉬운 시험 고1 첫 중간고사 그 첫 시험부터에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 이해 돼? 그러니까 우선 과목별로 첫 단원이 잘 준비되었는지를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일 약한 과목을 찾아서 그거부터 얘들아 차곡차곡 채워야 된다는 거야. 귀찮아하지 말고. 어? 평소 부족하다는 느끼는 그런 과목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과목을 한번 예습해 보면서 부족한 부분도 채우고 우리 고1 첫 중간고사 얘들아 한번 일을 악물고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음 얘들아 중학교 교과서를 찾아서 어?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꼭 이럴 때 우리 흥마이들이 이러한 질문을 한다고 창풍쌤 중학교 때 놀기만 했는데 어떡하지요? 뭘 어떡해? 어? 지금 바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1 첫 중간고사가 중요한 이유 고1 중간고사 때 잘 보잖아? 그럼 잘 받았던 점수 깎이는 게 아까우니까 기말 때도 또 열심히 한다. 그러면 기말 때도 열심히 했으니까 성적이 좋아. 그 공부에 관한 이제 완전 자신감이 막 재위붙이요. 어? 재위붙이니까 방학 때 또 2학기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 아니 그러면 2학기 때도 성적이 또 좋아. 아니 그러면 2학기 때 성적도 좋고 고1도 1학기 때 성적이 좋으니까 고1은 완전 대박인 거지. 첫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공부님들 지금 장풍이도 이 통학과 너무한 발을 열심히 강의하고 있습니다. 완강을 위해서 진짜 지치지 않고 열심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공부님들도 장풍이와 같이 함께 완강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체크 사항입니다. 3월 학력평가의 중요성 자 우리 공부님들 모의고사라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중간고사 전에 우리가 입학하자마자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 이때쯤 3월 12일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3월 학력평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학력평가 모의고사는요 3월뿐만 아니라 6월 9월 11월에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동시에 보게 되는 시험이지요. 그러면 이러한 시험을 왜 굳이 3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자주 보게 될까요? 근데 이런 이 모의고사는 약간의 지역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보고 어떤 학교에서 안 보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교 전국적인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는 것 감안해 주시고요. 이 모의고사가 왜 중요하냐면 수능 연습이거든요. 문제도 수능 유형 시험 시간도 수능 시간표 그대로 치러지게 됩니다. 이제 진짜 고등학생이 되었으니까 수능도 연습하고 그래 슬슬 수능에 대한 시동을 걸어보는 거야.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지요. 자 이 시험은 근데 모의고사라서 내신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연습 시험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 그래서 그냥 대강보기 찍고 어? 그런단 말이야. 근데 시험 보고 나면 2, 3주 있다가 성적표가 나와요. 어? 그 성적표에는 점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때와는 다르게 점수를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눠. 그럼 여러분 성적에 등급을 우리가 딱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학급 석차 뭐 학교 석차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있는 이 시험을 응시한 사람들의 백분위까지 이런 지표들이 전교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준다는 거야.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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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신에 뭐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그냥 대강 시험 보자. 해가지고 성적표를 딱 받으면 애들아 기분 완전 JIP JIP 뭐야? 찝찝해져요. 되니? 그러니까 이 전교석차를 딱 본다고 하더라도 또 대충 고1 첫 중간고사 성적도 예측할 수 있겠지요. 물론 3월 학평을 잘 봤다고 해서 무조건 첫 중간고사도 잘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3월 학평을 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중간고사가 다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의 객관적인 위치와 과목별로 어떤 과목이 얼마나 부족한지도 파악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아우 시험 짜증나 이런 대충대충 생각 없이 봐도 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건 명심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3월 학평을 준비해 두도록 합시다. 자 3월 학력평가에서 얘들아 통학과학은요 시험 범위가 글쎄 말도 안 돼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전 범위가 바로 시험 범위고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시험 범위가 완전 부담되지 그제 아니 어떻게 3년치 과학을 다 공부해 근데 중요한 것은 나오는 곳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 꼭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통합과학의 경우는 장풍이가 메가스터디 공개 자료실에 예비 고의를 위한 중등과학 필수 복습 단원 요약 자료를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중1, 2, 3 전 과정을 물, 화, 생, 지로 분류해서 중요한 부분만을 추려서 아주 핵심 요약집으로 만든 자료집이니까 취약한 부분부터 쭉 공부를 한번 해보고 이 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곧 3월 학평 대비 모의고사도 장풍이가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3월 학평 최선을 다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모든 시험이라고 하는 거에 잘 보면 좋은 거잖아. 알겠죠? 자 우리 고1 첫 중간고사 3월 학평 최선을 다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풍만이들 항상 시작할 때 느끼는 그 기분 좋은 설렘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열심히 준비해 봅시다. 절대 쫄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 앞으로 장풍이가 우리 풍만이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그리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장풍이는 노력에 노력을 더하고 그리고 진화에 진화를 더하겠습니다. 우리 풍만이들도 장풍이랑 같이 한번 의욕적으로 고1 시작해 봅시다. 우리 풍만이들 공부란 거 당연히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막 눌러야 되고 힘들죠. 공부는 힘들어. 하지만 이 순간 이 순간만 잘 넘기면 우리 풍만이들은 시작이 달라집니다. 자 이런 시간 없습니다. 우리 풍만이들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장풍이가 던져줬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행동 할 때라는 것 그래 과거에 대한 공부를 안 하고 못한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 다시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요. 이제 우리 앞으로 펼쳐질 밝은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부터 첫 발 첫 발을 내딛으면 됩니다. 우리 풍만이들 힘들거나 잘 모르거나 하면 장풍이에게 아무거나 다 물어보고 노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풍이가 게시판에 댓글 그리고 SNS에 DM까지 다 모든 것을 열어놨습니다. 우리 풍만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장풍이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만이들 9일 시작을 장풍이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장풍이의 꿈과 목표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난 그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꿈을 위해 열심히 달리는 것처럼 우리 풍만이들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 열심히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통합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다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셨다. 풍만이 forever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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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